1. 욕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11월 19일 욕기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사물은 거기에 걸맞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 사물이 있는 곳,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1절과 2절을 볼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강단에도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올려놓잖아요.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는 곳에 놓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생활하던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요소요소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잖아요. 사람과 사물은 다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거기에 알맞게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게 뭐냐면 거의 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은 길을 원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세상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거든요. 전부 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과 은혜와 극률로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장소요.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으니라 광물 얘기를 합니다. 광석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때때로 목숨을 내 던져서라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큰 것을 얻으려면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보면 내가 큰 것을 얻으려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취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석을 탐지하기 위해서 땅을 파죠. 그 갱도가 무너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가 얻을 것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무엇이겠어요? 영생, 영혼의 구원.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십시오. 광석을 얻기 위하여 갱도를 파고 땅에 들어가 광석을 채취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구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7절부터 10절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 속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솔개도 알지 못하는 매도 눈치 못하는 그 길 즉, 영민하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 짐승들도 알지 못하는 길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는 그 길을 사람들은 발견해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조를 보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손을 대서 부수면서 그 땅을 파면서 뿌리까지 뒤엎는다. 그리고 반 속에서 수로를 턴다. 짐승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뛰어난 짐승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바위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캐기 위해서 바위를 부수고 물기를 돌리며 그 바위를 캐서 땅을 파서 금운동을 채취해낸다. 이유가 아니겠어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돌덩이에 불과한 거지만 가치를 알면 그 돌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도 탄소덩어리였잖아요.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가치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피곤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도 참고 인내하며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삶이 끝까지 지속돼야 된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졌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내리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누수를 막아서 스며 나가지 않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썩히지 않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가치 있는 믿음을 감춰도 썩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 이게 문제다. 지혜로운 자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방에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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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